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선의원이죠. 강릉시 시민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뽑았으면 뭔가 특별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도 21대 총선에서는 가전 그런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씨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시민들이 선택한 것을 보게 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래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점도 많고 어떻게 제가 지금 세월이 흘러 지금 정도 되면 사람을 보면 좀 사람이 총명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을 수도 있고 사람이 좀 맹하다라는 평가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준석 발 위기였지만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노출시킨 권성동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초대 아마 비서실장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인 때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상당히 친한 사이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대개 권력자를 공격할 때 주변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권성동 씨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은 다른 보통 사람들하고 참으로 달라야 되는 거죠 이미 널리 알려진 마음같이 소위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그때도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물러나야 되면 그때 이미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주역은 주인공은 이준석이지만 또 보조 출연자는 권성동 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상식에 미뤄볼 때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씨가 자발적으로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죠 그게 소위 국힘당의 내부를 잠재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전국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물러날 수 없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사람들은 권성동 씨가 물러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물러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권성동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던졌는데 7시간 동안 5만 1천여 명 정도가 답을 했거든요 글로리아님처럼 알아서 좀 나가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재추대받는 재신임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그냥 자리에 눌러 앉았단 말이죠 재신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당내 문제고 일반 국민들은 당신이 당연히 당신 입으로 그냥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94%입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다 5%입니다 잘 모르겠다 1%인 거죠 이 이야기는 압도적인 다수가 권성동 씨가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송을 들으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김복수님 물러나야 된다 글로리아님 알아서 좀 나가시지 조경자님 권성동 누구 사퇴하라 민크고래님 권성동이 당 이미지 다 버린다 강릉 시민들은 만나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권성동 씨 속속들이라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강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또 권성동 씨가 퇴임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만 1천 명의 투표에 응하신 분들 가운데 215분 정도가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님 권성동 씨는 리더 자격 상실입니다 하나만 잘못해도 의심되는데 이 정도면 사심 없이 그만둬야 됩니다 왜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욕청정님 벌써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사람 말로는 비참합니다 여기 다 여러분들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김복희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당과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필요했는데 이제는 정치에서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우파에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자진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홍익표님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을 지적했네요 공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과방의원으로 있으면서 언론을 견제해야 될 과방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정청 내게 내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행위만으로도 사퇴했어야 됩니다 능력 부재에 따라서 야합까지 하는 이준석이보다도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람 그 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주목해서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에 대한 그런 합의를 하면서 야 제 양반이 정말 참 역량이 참 부족하구나 이미지대로 그냥 행동하구나 그렇게 이제 원내대표를 맡기 전에 평의원일 때는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참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준석 책임의 대부분을 짊어져야 되지만 권성동도 책임을 상당 부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해답이거든요 이준석이 책임의 대부분을 짊어져야 되지만 권성동도 책임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준하님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홍선희님은 정확하게 이번 사태의 핵심을 지적하며 물러나야 됩니다 권성동 씨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준희님도 모든 게 권성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 판단한 능력인데 제가 볼 때도 뭐 여기서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그런 감정에도 맞지 않고 도무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다수가 94%가 5만 1천 명 가운데 94%가 권성동 씨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있는 동안 당분간은 또 조심하겠지만 미국의 야당 아원의장 온 자리에서 또 카메라 깨는 걸 보니까 좀 뭔가 2%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맞고 있으면 또 어떤 사다를 낼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